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주식실장이 말도 아니죠. 여러분께 어젯밤에 고용지표를 즉시 분석해드리는 라이브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고용지표 분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드렸는데 보니까 그런 분석해드렸던 내용, 어떤 방향성하고 좀 다른 어떤 주식시장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3대 지표죠. 나스닥, S&P, 아우존스 3대 지표가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밤 9시 반에 라이브를 해드렸고 미국 고용지표, 실업률지표, 비농업고용, 그리고 임금상승률 3대 지표에 대한 즉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이 썸네일과 함께 올려드렸죠. 보시지 않은 분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발표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실업률 발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면, 순대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고용,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임금상승률 이 세 가지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월보다 상승했는지, 전월보다 나아졌는지,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하는지, 기대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지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분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됐던 그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전월이 4.3이었어요. 이때 놀랐었거든요. 4.3으로 크게 치솟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랐었고, 경기 침체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실업률이 전월 4.3보다 떨어졌어요. 4.2 전월보다 떨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의 기대치 4.2%였는데, 기대치를 또 충족하는 실업률이었습니다. 시장이 다소 안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7월 실업률이 발표됐을 때의 샤매법칙에 따른 기준선에서도 기준선을 또 밑돌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증감, 비농업부문의 고용, 일자리 증감이 보시는 것처럼 전월 11만 4천에서 14만 2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드는 국면인 거 맞죠. 다만 시장의 기대치 16만 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분석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임금상승률인데요. 임금상승률도 전월 3.6%에서 3.8%로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3.7%였으니까 기대치를 웃도는 임금상승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고용지표가 두 가지 기준화에, 3x2죠. 매트릭스는 6가지 분석을 해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5가지 부문에서는 실업률 전월보다 좋아졌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임금상승률 전월보다 좋아졌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세 번째, 비동업고용 전월보다 좋아졌고 한 가지 마지막,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그럼 6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만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 고용시장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구나 고용침체 안 오는구나 기조적으로 봐도 고용침체는 안 온다라고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장은 유독 안 좋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 6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유독 안 좋은 것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고용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어젯밤에 즉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루가 지나면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역시 고용지표라든가 물가지표라든가 그것에 대한 그 기관 차원에서의 해석을 담는 짧은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나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리포트를 좀 봤거든요. 리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판단입니다. 8월 비농업고용 예상치 하회했으나 시장의 기대치에는 하회했으나 7월보다 나아졌다는 평가 우리 한국말은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하죠.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14만 2천명으로 예상을 하회했다. 그러나 전월보다는 나아졌다.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예상과도 부합한다. 시간당 임금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래서 완만한 임금 증가와 비교적 낮은 실업률 여기 써 있어요. 완만한 임금 증가와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9월 빅컷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냥 고용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는 평가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9월에 빅컷 할 확률은 떨어졌고 오히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 분석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려도 제가 어제 분석해 드린 것과 차이가 없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현상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이건 의견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실적이 전분기보다도 증가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이것은 괜찮은 건데 시장은 실망한 것은 실적의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200% 증가하다가 100% 증가세로 100% 증가한 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유독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민감해 있습니다. 피벗을 앞에 두고 경기침 채우는 건가? 아니면 정상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가? 아니면 비컷을 하는 것인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민감한 상태에서 유독 어떤 지표가 발표될 때 안 좋은 것에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다만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엊그저께래요. 어젯밤 즉시 분석해드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께는 제가 뭐라 하겠냐면 안도하셔도 될 것 같다. 월요일 블랙몬데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8월 5일날 찾아왔었던 블랙몬데이 그 수준의 블랙몬데이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 흐름처럼 유독 안 좋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흐름이 월요일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월요일날 마이너스로 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시나리오. 제가 이 영상 여러분 이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판단해 드렸듯이 고용시장이 그렇게 냉각되는 냉각되는 모습이지만 고용침체다. 경기침체다.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시장이 다시 바로 인식한다면 제가 분석해 드렸던 거나 국제금융센터에서 분석했던 그런 방식대로 다시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전개된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가 시장에 더 많이 확보된다면 바이오스된 정보가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오스된 정보가 아니라 좀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고용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정보가 공유가 많이 된다면 오히려 월요일에 안도해도 될 만한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월요일 블랙몬드에 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공유되는 그 정보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의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용침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올바른 판단과 분석이 확대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주식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관건은 그렇게 분석되는 정보가 가미가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사라든가 여러 방송이라든가 혹은 유튜브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물장구라고 인식할지 물결이라고 인식할지 결정될 것이다. 이걸 날씨 변화라고 인식할지 기후변화라고 인식할지 결정될 것이다. 그냥 어린아이가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는데 그 물이 저한테 튀었어요. 이걸 물결이라고 혹은 엄청난 파도라고 인식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잘못 그렇게 거대한 물결 파도가 치는 게 아닌가 오해한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정보를 재조정해서 받아들일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주말 평안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